서혜재가 검찰에 넘긴다는 비리장부를 내 손에 갖다 바쳤으니 이제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군. 뭐야? 빈 파일이잖아. 이게 어떻게 된거지? 서혜재 왜 USB 아무것도 없어? 설마 날 속인거야? 장기은 너 나한테 당했어. 서혜재가 미쳤어! 수아 안 살릴거야? 너 땜에 수아가 죽어야 정신 차리지? 너가 이렇게 나오면 수아한테 골수 못 줘. 수아 살릴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는 거 잊었어? 비리장부 당장 가져와. 그게 수아 살리는 길이야. 다 들킨 거짓말 그만해. 수아의 백혈병이 거짓일 경우 우혁인 아주 짧게 전화 신호를 보내고 그냥 끊기로 했었거든? 마침 병실에 들어 서자마자 그 신호가 왔지. 이 더러운 자식아 네가 사람이야? 네가 아빠야? 어떻게 자식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? 너 살자고 자식 목숨까지 파는 너? 용서 못해. 비리장부 검찰에 넘길 테니까 그렇게 알아. 아! 동길! 장기윤을 역용해서 수아를 데리거든. 아니 나 진짜 네가 장기윤한테 비리장부 동길이지 알고 얼마나 쫄았는지 알아? 장기윤한테 이제 안 당해. 응. 그래? 서이제. 쟤가 감히 날 속여? 가만 안 둬. 너 죽여버릴거야 서이제.